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가 최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산업 포장을 수상했다. 정 대표는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친환경 녹색 상품 공급 확대로 국가 산업 및 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 포장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. 올해로 한국 진출 11주년을 맞이한 혼다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정 대표는 투명하고 성실한 경향으로 기업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